일단 혼자서 살아갈 팔자예요. 본인같은 경우가 우리 대주님이. 그래서 어떤 환경 그리고 어떤 시간 그리고 어떤 사람 이런 거가 나와 시소 마냥 드랑스 매치가 되질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자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본인이 남자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여자의 나이에 어떤 정말 이상형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센 여자만 찾아요. 내가 일부러 센 여자를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게 남자인데 본인 스스로가 여자의 기운이 있단 말이야. 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세심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 여성여성한 사람은 또 막 그때 우악스러운 사람 말고 성격상 기운상 본인이 세기 때문에 센 사람을 찾으러 다녀. 나의 부족함의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또 부딪혔을 땐 춤으로 나타내서 그동안은 뭐 여자가 한 명도 없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운명의 제작을 찾지는 못했어요. 뭔 일을 한다고 해야 하더라도 본인이 학문 학줄로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정확한 자격증으로 인해서 어떤 대기업을 간다든지 아까도 설명했지만 교수나 박사나 연구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진작에 나는 아마 차라리 20대 초반이라도 아니면 20대 후반이라도 내가 뭔가 생각을 바꿔먹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차피 그냥 떠도는 인생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이야. 무일푼으로 왔다. 내가 무일푼으로 간다. 그런데 고독살이 있어요. 외로움살이 있어요. 내가 외롭다고 생각을 안 해도 뭔가 헛헛하고 허전하고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대주 같은 경우는 성질이랑 성격, 성질이랑 착한 것 말고는 본인이 내세울 게 없어요. 너무너무 착하다 보니까 당해 주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 본인이 대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양반이 원래는 본인이 내가 직원 하나를 두든 직원 두 개를 두든 남 밑에서 있을 팔자가 못 돼요. 그래서 어떤 말 이렇게 막 기획하고 계획하고 밀고 나가는 이런 게 많단 말이야. 사주에 물도 있다지만 본인이 볼 적에 어떻게 보면 나무가 많아. 나무가 많다 보니까 내가 움직여서 먹어야 되는 돈도 하나하나 내가 검수하고 하나하나 내 눈으로 먹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본인의 팔자가 나가는 삼재 53세 때 그때 어떤 사람이 바뀌고 그때 어떤 내가 문서가 바뀌고 그때 바뀌지 올해 내년 수전에는 변화 변동이 없습니다. 계획도 없고 솔직히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있는데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고 멈춘단 말이야. 앞으로 나아갈 자가 생각만 하고 있으니 여기서 내가 답답한 영국이 되는다는 뜻이야. 그런데 지금에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고 어떤 특별한 크게나마 움직일 큰 이동수 이런 건 들지는 않았어요. 어떤 승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금전이 올라가는 것도 그래도 보너스나 예를 들어서 월급이 조금 올라가는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황운은 있어요. 그런데 53세 때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뭐래도 저질러 봐야 되겠구나. 그래도 저지르려고 지금 하더라도 저질러 볼 수 있는 밑바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생각만 하고 그 생각이 싸그러들고 생각만 하고 생각만 하고 싸그러들고 우리 최씨 우리 본인이 대주님이 오늘 오신 건 인생이 앞으로 내가 이제 50 초반에 이제 딱 맞이했을 때 60살까지 20년 30년 후도 궁금하지만 올해 그리고 내년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60이 되기 전까지의 20년 가량이 되는 나의 어떤 변화기가 있나.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이제 앞으로도 그게 가장 궁금한 거야.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큰 문서원이 들어와서 문서의 이동수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보기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내가 결혼수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뭔가 밋밋해요. 뭔가 이걸 이렇게 표현해 죄송해요. 뭔가 밋밋해요. 이건 짠 것도 아니고 단맛도 아니고 신맛도 아닌 것이 그냥 그냥 밋밋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어. 네.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인생이 재미가 없어서. 밋밋해. 앞으로도 그런 건지. 근데 여기서 변화 시기를 53세 가서 하신다고.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앞전에 신령님이 주신 말도 말씀도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큰 변화수를 주기까지 용기가 필요했었는데 그렇게 내가 뭔가 속고초다 이렇게도 쉽지 않았고. 막말로 내가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가만히 뒤돌아보면 망했을 것 같고. 없는 금전 진짜 빚쟁이가 지금 빚쟁이가 아닌 게 다행인 거고. 빚쟁이가 돼서 내가 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정말 관제가 그렇게 들어올 뻔한 것도 내가 참았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 앞으로 나아가서 움직여서 망임었든 흥임었든 해야 되는 팔자를 누르고 살다 보니 뭔가 뒤주 안에 갇힌 마냥. 뭔가 의문 안에 갇힌 것 마냥. 아침 일어나면 씻고 해서 가고. 그게 늘 일상의 사람들의 평상이지만 애인이 있잖아요. 애인이 있어도 뭔가 새록새록 재밌게. 봄이면 봄 꽃맞이에서 하다못해 캠핑을 간다도 뭔가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금전 버는 거에서도 연애하는 거에서도 그냥 잔잔한 물결이에요. 여기서 누가 돌로 하나 던져서 촐렁거리면 내가 놀랄 수가 되는 거야. 걱정하고.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본인.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영국인 거야. 그러다 보니 먹는 것이 다 이걸로 가지 않고. 뭔가 인생이 헛헛헛한 재미도 없고. 솔직히 뒤를 돌아보세요. 한 30년 후를. 뭐를 했나. 없죠. 그죠. 뭐를 했나. 그러니까 우리 신령님이 뭐를 했나 이 사람아. 뭔 재미로 살았나. 인생 이왕지사 와서 가는데. 이제 보니 늘어난 건 내 숫자. 늘어난 건 내 주름. 늘어난 건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그런 걱정 말고는. 늘어난 게 많지가 않아. 식솔이 늘어났기를 하니 물론 재산이 탕진을 안 했지만 조금이라도 늘어났겠죠 벌었지만 근데 내가 노력하고 이게 일한 것만큼 남아있질 않더라는 거야. 어디 특별하게 쓴 것도 없어요. 맞아요. 곡식장구에 빵꾸가 났나. 이놈의 곡식은 채우면 채웠다고 채웠는데 희한하게 돈에 발이 달렸나. 나갈 금점만 희한하게 생겨요. 티끌무와 태산으로 했더니. 내 몸에 하다못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썼나. 본인도 원래는요. 이게 한량이에요. 그래서 놀고 먹고 흥도 되게 있으신 양반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아예 안 하고 와. 자. 코로나 빼고. 어디 가서 술 한 잔 약주 드시고 노래방을 갔어. 재밌게 놀았어. 노래방을 왜 가냐고 나는 물어보고 싶어. 스트레스 풀러 가야 해요. 근데 진짜 다 풀고 오니 아니야. 처음만 좋아. 있다 보면 무료하고 지루해. 그리고 이 정도면 됐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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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내가 어떤 요즘은 그래도 사회에 너무너무 좋아졌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부릴 수 있는 게. 그걸 누리고 부리지를 못했어요. 추억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젊은 쪽에 사진은 몇 장이나 있니? 라고 하셔. 있었는데 다 탔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좋은 날 좋은 시 뭔가를 해도 자연을 보고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같이 커플 사진도 찍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나간 2년이라도. 너무 안 하고 싶었어. 너무 기본적인 것만 알고 살았다. 인생이 이게 국어책도 아니고 어떻게 기본 교과서예요. 그래서 변화의 수는 53세부터 온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활력, 생기 이런 게 얻으셔야지만 내 앞에 미래도 그냥 그냥 그렇게 타담함, 불심하냐 그렇게 안 살아요. 한 번 정도는 웃을 때 확 울고 한 번 정도는 울 때 확 울고 내가 제복을 입지 않았잖아요. 직업이. 그러면 좀 감정 감정의 변화 여자 되지 않아요. 내가 드라마 보고 우는 것도 내가 늙었나 아니야. 한 번 정도는 웃을 때 많이 웃고 더 오버해서 울 때 더 많이 지어짜요. 그래야 속이 후련하다. 금전은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거고 직장인 이동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혼 수가 이게 54세, 3세 이때가 하나는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결혼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동거 지금이야 뭐 그렇죠. 지금 사정에서는 내 사정에서 지금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같이 끌고 가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내가 다 늙지 않았고 기계가 있고 시간이 있어요. 삼재건 모분간에 난 시간이 있는데 본인이 앞서지 않고 나서는 동거했다가도 짐 쌓아주는 형국. 뭔가 같이 재미있게 살자고 했는데도 뭔가 재미가 없어지는. 조금 제가 가끔 이런 말하거든요. 남자도 좀 애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꾸 공통적인 주제. 뭔가 활력이 돼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 인연도 후련히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대 동안에 이별수가 들어있어요. 들어있으니 조금 더 애틋하게 조금 더 내가 같은 말이라도 조금 해서 그래도 본인들이 어떤 뭐 결혼식까지는 안 가더라도 동거라도 할 수 있어서 그래도 살부비고 살아갈 수 있는 운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작에 왕래가 거의 동거식으로 됐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서로 살면 뭔지 모르게 더 답답한 것 같아서 이게 그리고 원래 이게 동거예요? 동거는 아직 안 하죠 아직 부딪치면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서로가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궁합을 보겠다고 주시긴 했지만 물과 기름인데 그래요? 그냥 이쪽도 성격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성격 대단합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싸움 거리를 안 만들려고 했어. 그런데 가끔씩 화가 치밀어 올라. 내가 뭐가 씌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절이 됐든 많이 이런 신전이 됐든 간에 촛불 기도 올리면서 나의 화를 내리세요. 그것이 화가 복을 태워 먹지 않게끔 그 복이 막 천금전 만금전 갑자기 또 갑자기 주식이 올라가 이런 거 안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 보면 또 나갈 수전 사고 수전 그리고 내가 건강을 잃을 수전 사람을 잃을 수전을 조금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를 하셔도요. 네. 그리고 저 무슨 복이라고 재테크 그렇죠? 무슨 복이라고 하죠. 로또에 기회가 있다고 해도 본인은 로또를 안 사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어쩌다 샀는데 로또 사야지 꿈으로 예를 들어서 줬어도 복은 여기 있는데 그동안에 못 먹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식에 줏잔은 꺼내지도 못해요. 말아먹어요. 이걸 맨날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일을 못해. 그렇죠.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 보면 하나만 봐서 근데 머리를 조금 쓰고 똑똑지고 지혜롭게 조금만 같더라면 그래도 까먹는 수전이 있어도 금전이 조금만 남았을 텐데 근데 내가 피로하게 살고 싶지 않고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를 천재까지는 아니었는데 내가 나를 가두고 산 세월인 거야.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인생 반절 사셨습니다. 네. 조금 재밌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재밌게 살아야죠. 그죠. 갑자기 하라고 하면 본인 죽어요 못해요. 어려워. 오히려 오히려 이 무당이 차라리 어린 촛불 기도를 해도 비쎄 이게 더 쉬워 성적 바꾸세요 뭐 바꾸세요 더 어려워 본인한테는. 대신 조금만 바꾸세요 활력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종의 직장의 이동수는 없고요 나의 변화수가 그냥 무더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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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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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평범한 인생 근데 너무 평범하죠 그죠. 그렇죠. 너무 평범하죠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제 짝이 40 초반부터 40 후반까지 들어 있었어요 30 후반부터 근데 달려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혼인기가 요렇게 지나가서 있는 시국이 돼버리고 나한테는 복이 없나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올해부터 3년 동안은 3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또 다른 운세가 초창기에 지금 치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 거기에 이별수 조금 내가 낙이 없다 재미가 없다 자꾸 우울감 요게 들어올 수 있어서 그냥 어 아침에나서 출근해서 저녁에 돌아가서 퇴근하고 어쩌다가 뭐 약줄에다 한 번 먹는다 싶으면 그냥 그거 먹고 빨리 집에 가서 자고 귀찮은 거야 귀찮은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서 가지고 53 수에 53 수에 변화 수가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걸 대비하세요 대비해서 사람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어떤 조금 금전도 가졌으면 좋겠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손잡고 살아가고 요렇게 별일 없었으면 좋겠는 게 밋밋함을 조금 내리세요 거기다 설탕을 넣던 가진 조미료를 인생에 좀 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